안녕하세요. 저는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제가 3, 5, 4를 먹어볼 거예요. 인도 음식이에요. 반이 잘려있었대요. 그래도 누가 먹던 건 아니에요. 3, 4, 3, 5, 4 동생이 먹던 거라네요. 드실래요? 네. 드시고 싶으면 지금 드세요. 먹으세요. 이거는 3, 4를 찍어먹고 있는 이 소스예요. 빵을 찍어먹어도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. 이거 안 먹어요, 건더기? 있잖아요. 네, 있잖아요. 먹어볼게요. 이거 정말 안 먹을 거예요? 안 먹을 거예요? 네. 제가 먹을게요. 포테이토 안에는 포테이토 콩 이런 게 들어져 있어요. 포테이토 콩, 감자 감자를 좀 스매쉬였어요. 하고 또 뭐 이런 게 있어요. 이거 콩이에요. 콩 아니에요. 이거 맛있게. 귀여워. 이거 뭔가가 이상한 맛. 뭔가 고무장감 맛 같아. 먹어본 적은 없지만 뭔가 느낌이 아, 선크림 맛이에요. 선크림 맛. 우선 제가 이거랑 안 돼요. 카레 있잖아요. 이거랑 찍어먹어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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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이 소스는 매울지? 과연 이 소스는 매울지? bot. 이거는 저희가 케첩 찍어먹을 거야. 네. 저는 케첩이랑 찍어먹는 여기 맛있더라고요. 제가 인도에 오면 먹을 걸 추천해드릴게요. 하고 길거리 음식은 드시면 안 돼요. 나중에 배 아플 수 있어요. 제가 좋아하는 소이찹이라는 게 있어요. 콩고기인데요. 콩고기인데 고기처럼 만들었어요. 엄청 맛있어요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버터치킨이에요. 소스에다가 나무 찍어먹으면 엄청 맛있어요. 나무 소스 빵에 찍어먹어도 돼요. 우선 이거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케첩찜이랑 찍어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. 이거 먹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다 먹었습니다. 이번엔 제가 정말로 사무컬을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제가 찍어서 먹어볼게요 엄청나게 이 빵과 잘 어울리네요 여기가 망고루쓰야 연수 물병인데 물병물 마셔요? 아냐아냐아냐 네 네 엄청 맛있네요 감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콩이랑 감자만 들어가도 맛있을 것 같아요 감자 아 근데 매운데 어디서 맛이 나는거지? 고춧가루가 있나? 여기서 장난감 친구들이 대답해 주겠대요 왜 매운거에요? 고춧가루가 있겠죠? 음 정말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막 안 먹었을 때 비어 봤어요 꼭 먹을때마다 그리고 끝에 풀 때 엄청 빠삭해요 음 음 음 음 음 음 끝에 보도록 바삭바삭해요 뭔가 파일 반죽만 파일 반죽 맛있네요 제가 파일 반죽 좋아하거든요 파일 반죽 맛있네요 파일 반죽 맛있네요 파일 반죽 맛있네요 파일 반죽 맛있네요 어떤 게 있네요 이게 뭘까요 파일 반죽 맛있네요 풀맛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맵다 네 감자가 사마사마자 닿는데 감자는 무조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도 깜짝이 있습니다 그거 카레 감자구요 네 음 음 음 음 저는 인도 음식점에서 즐겨먹는거 즐겨먹는거는 이건거 같아요 여기에는 구추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무서워 음 음 음 역시 파일 반죽이죠 저도 체이스들을 해봤습니다 파일 반죽 맛있네요 파일 반죽 맛있네요 과자 맛있네요 바작바작 바작 여기다 넣어요 개미가 많잖아요 다 먹었다 여름땐 개미가 많답니다 그래서 과자를 받아요 흘리면 안돼요 끝 네 오늘은 제가 사무산 하는 것을 먹어봤는데요 어땠었나요? 맛있게 생겼나요? 그럼 다음번에 더 맛있는 음식을 가져올게요 그럼 안녕 빠이